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예안입니다. 중요한 공지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잠깐 뵙게 됐습니다. 주간운세를 매주 일요일 14시마다 공개방송 형식으로 방송을 해왔는데요. 지금 5월 하순부터 7월 말까지만 제가 방학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주간운세 방송만 쉬어가려고 합니다. 대신에 현재 월별운세 지금 제가 업로드를 하지 못했던 것이 8, 9, 10, 11, 12, 1, 2월까지 이렇게 약 7개 월별운세가 남아있고요. 요거 조금 제가 타이트하게 쉬어가는 그 기간 동안 미리 업로드를 할게요. 미리 실시간 방송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채팅창에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8, 9, 10, 11, 12, 1, 2월까지 업로드하고 그리고 조금 일찍 2022년 이민년 일간별운세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커뮤니티란에다가 공지를 하려다가 못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그냥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공지 올립니다. 여러분들 주간운세 왜 안올라오냐 이렇게 또 질문 쭉 올라올까봐 영상 공지 올렸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일찍 월별운세, 이민년 운세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고요. 좀 더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해서 방송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